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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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ант 좋다 이슬 진짜 오랜만이야 방에서 부탁이야 예쓰 스타트 5명이 모이는 것 듯이 진짜 오랜만이었어 내가 비트윈에서 왜 일을 어떤 일을 하면 노란물이야 그릴라이트를 해보니까 동영상이야 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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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했던 헌영이도 죄송합니다 웃을 안에 첫날 앙 중간으로 첫날 잘생기고 카운 filming 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